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주 좋은 팬더 방어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신규 수호자에게 이런 영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이 영상에 특히 회복력 높은 방어구에 집중할거에요. 그거 제일 중요한 스탯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하지만 방어구를 받으러 가실 때 다른 방어구도 확인해보세요.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된 다른 방어구가 있을지도 몰라요. 이 방어구를 다음주 리셋까지 있을거에요. 하지만 오늘의 머드 리셋 후에 다시 사라질거에요. 놓치지 마세요. 전쟁진행머드 바뀌기가 요즘 너무 어려웠어요. 도착하실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